제가 학부모 연수 가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한 애들이랑 사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그러죠?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애가 이상한 애하고 친구가 돼 그게 아니고 애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애가 미워도 돈이 좀 들어도 같이 사 먹이세요 삼겹살도 같이 사 먹여 그러면 그리고 또 아까도 주의할 거 애들 밥 사 먹이고 거기서 돈 좀 뽑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사 먹여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비행의 욕구에서 담배도 펴보고 싶고 술도 마셔보고 그러고 싶고 외박도 해보고 싶고 그럴 때 못해 왜?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울증 아동의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! 우울증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뛰어놀라 그러면 절대 안 돼 왜? 지금 이 사춘기는 엄마보다 친구가 더 소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.